이전 시간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생성된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모조리 다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뭘 써요? 반복문을 써서 여러분이 배열에서 반복문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면 객체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해볼까요? 검색어는 javascript javascript, 그리고 객체로 오브젝트죠 그리고 순회한다 반복적으로 가져온다, 이터레이션 이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여기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터레이트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중에서 저는 미리 좀 봤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for in 이라는 걸 쓰라고 되어 있네요 이 for in 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같이 보시죠 이 for in 이라고 하고 script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 coworkers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꺼내서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for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, 키, 인, 객체, 이름, coworkers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 못 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for라고 하는 걸 쓰면 coworker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있는 이 키값들을 가져오는 반복문이에요 여기서 키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, 이거, 이거, 이게 키값입니다 즉, 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키 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제 그 반대는 아니고요 배열에서는 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순서대로 정리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index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좀 다르죠?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coworkers에 있는 키를 하나하나 꺼내서 중괄호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주는 명령이 for예요 다시요 coworkers라고 하는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데이터의 수만큼 그러면 이 중괄호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데 실행될 때마다 키값이 순차적이라기보다는 coworkers에 있는 키값들을 하나하나 변수값으로 세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백문이 불효일기 아닙니까? 다큐먼트 자, 이렇게 하고 실행해 봅시다 하나, 둘, 셋 짜잔 짜잔 자,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?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oworkers에 있는 키값들을 모조리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잘 보세요 coworkers에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가 배열의 형식을 사용해서 인덱스가 들어가는 곳에다가 키값을 넣었더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coworkers라고 하는 저 객체에 대괄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첫 번째 순환할 때는 coworkers 대괄호 이 키값으로 프로그래머가 들어오고 두 번째일 때는 디자이너가 들어오고 세 번째일 때는 뭐가 들어오고,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얘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, 그럼 제가 한번 실행해 볼까요? 이번엔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착안해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겠네요 키 더하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모든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의 데이터를 순회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우리의 스페셜의 데이터를 구경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런 점으로 우리의 스페셜의 데이터를